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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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잉! 끼잉! 빨리 나가야돼 이러다가 늦겠어 회사에 월! 월! 옷이 어딨더라? 옷이니? 옷이 어딨지? 여기 옷이 있다 월! 월! 이제 슬슬 나가볼까 주인님 저를 한번만 봐주세요 저를 예뻐해 주시라고요 빨리 나가야 돼 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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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잉! 끼잉! 오늘도 주인님이 나가셨네 오늘도 주인님이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야겠다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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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인님은 언제 오시는 걸까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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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인님 발자국 소리다 힝힝힝힝 힝힝힝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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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아 힝힝 힝 힝힝 힝힝 힝힝힝 힝힝 산책이라니 엉 역시 주인님은 최고야 힝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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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힝 이겨면 주인님과 산책 오랜만이다 하늘아 내려봐 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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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왈뽹 주인님 저를 두고 어디 가신 거예요 벌써 아침이잖아 주인님이 절 두고 기다린 양수에서 아침까지 기다려도 오지 않잖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주인님은 날 사랑하시는데 안되겠다 내가 직접 찾으러 가야겠어 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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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인님 주인님 어디 계세요 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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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гу 월! 다구 아니 뭘 지져 월, 월 지금 내가 무시하는 거야 강아지 주지 오! 오! 오? 널 놓아봐 오오 월월월! odge 거기서 해주자거라 같은 처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으…. 거기서 거기 쓰라고! 좋아요 쟤가 어디서 나한테 짓고 닭이야 닭으로 맞아봤어? 새로운 도움이 될 거다 주인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? 주인은 하늘나라 갔어 주인은 하늘나라 하늘나라 갔다고 하늘나라 주인님 거기서 뭐하냐 멍멍! 주인님이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어 완전 웃기다 멍멍! 넌 버려진 거다 멍멍! 낑! 그런 거 아니야 낑! 넌 지금 주인님이 최고급 호텔에서 맛있는 게 사료를 드셨고 그리고 최고급 미용실에서 털을 다듬고 오는 길이다 멍멍! 그런 반면에 너는 지금 버려져서 냄새가 풀풀 나고 그런 이상한 구두나 몰고 있고 말이야 멍멍! 내 똥 보나 보시지! 나도 주인님 만나면 최고급 쌀을 먹을 수 있다 멍! 멍멍! 멍멍! 장군아! 장군아! 멍멍! 장군아 어디가 있었던 거야? 멍멍! 얼른 가야지! 아 뭐야 이 똥개는! 저리 안 가! 멍멍! 멍멍! 진짜 장군아 이런 애랑 어울리면 우리 엘리트 강아지 코스에 입단할 수 없지 않니? 얼른 가자꾸나! 멍멍! 포끼 recognise puki popakee among mong! 음 부럽다 응? 멍멍아 너 여기서 뭐해? 너 좀 아파보인다 배도 홀쭉한 게 밥도 못 먹는 것 같구 우리 집으로 가자 맛있는 밥줄게 목줄을 이렇게 채우고 왜 이렇게 버텨? 주님이 날 찾고 계실지도 몰라 날 버린 그 장소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 뭐야! 아휴 왜 이래 잘 보니까 더 아파 보이잖아 안 되겠다 우리 집이 아니라 병원부터 가야겠어 빨리 따라와 구독 의사 선생님 제가 길강아지를 주웠는데 이 아이 좀 치료해 주세요 많이 아파 보여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? 하늘이 아니니? 이 강아지를 알고 계세요? 결국 그렇게 됐구만 며칠 전에 하늘이와 주인이 왔었어요 하늘이가 심장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비용을 말씀드렸고 강아지가 많이 아프니 수술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부담안스럽다면서 고민하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주인이 버린 거군요 불쌍해라 불쌍해라 그러면 제가 수술 비용을 낼게요 아 그럼 그렇게 하실래요? 아 그럼 수술 시간이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오후 3시 수술하시죠 네 의사 선생님 하늘아 이제부터 내가 네 주인이야 우리 잘 지내보자 끼웅 주인님 어디 계세요? 끼웅 그럼 수술날 뵙겠습니다 가자 하늘아 하늘 아직도 주인을 찾고 있니? 하지만 이제 내가 진짜 잘 키워줄게 하늘아 월 월 월 월 월 주인님이다 주인님 주인님 차야 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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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. 어? 의사선생님! 아, 안그래도 심장이 약한 아이라 너무 큰 타격을 입어서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하늘이 납니다. 오늘밤을 못 넘을 것 같습니다. 네? 하늘아! 안 돼!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. 아직 한 번도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해보시겠습니까? 뭐... 뭔데요? 바로... 온몸을 기계로 만드는 거죠. 그러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기계로요? 네... 그러면... 그렇게 할게요. 그럼 바로 수술 시작하겠습니다. 데이터 ganz